또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 여러분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탄핵, 개헌 이런 부분이 보통명사처럼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왜 개헌해야 되는지 보통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지금 헌법이 뭐가 문제인지 중임제를 하게 되면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현재 선거 사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5년 단임제를 하든 4년 중임제를 하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핵심이 뭔지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수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상임고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 있는 이해찬 씨가 22대 당선인 그런 모임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3년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어쨌든 헌법이라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전번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부하 내동했던 그런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언론인들 국민들 다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통령 임기는 보장이 돼야겠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헌법에 의해가지고 또 법률에 의해가지고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를 들면 국민의 이익과 절대적으로 반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민감한 주제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경원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을 붙이죠.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전제가 될 때 개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경원 당선인도 정치인이니까 본인이 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대개 언론사들은 중간을 잘라서 내보낸다 이렇게 그런데 잘 익숙할 텐데 어쨌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이런 이야기가 입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해찬 씨의 주장이나 윤 대통령 임기단축 문제에 대한 나경원 당선인의 그런 언급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병호 tv를 통해서 긴급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 같은 것을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당대표의 경선 과정에 사용하는 모바일 투표 ARS 투표 모두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가 여름 선출될 당시에 모바일 투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의 후보별 득표율과 ARS의 후보별 득표수가 이례적으로 나경훈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만 크게 차이가 났고 모바일 투표에 선전한 결과로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런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 자체의 신뢰성을 둘 수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씨가 나오고 언론이 펌프질을 하고 그러면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의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면 왜 안 되냐 당대표는 이준석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할 때는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으면 좋은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진두지휘하에 치루진 선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과대학 정원 파동 문제 때문에 윤 대통령이 플러스가 됐니 마이너스가 됐니 이런 문제는 부수적인 이야기인 거죠 4월 10일 총선에서 모든 지비봉을 친 사람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한동훈 씨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한동훈 씨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장 패배한 장수가 당대표가 돼서 당권을 지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조작이 있거나 대중들이 또 원하거나 또 여론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하는 논평은 원칙적인 문제를 항상 원칙적으로 고수하기 때문에 그건 옳은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제 법인세가 최고일 때 한 7, 8조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반도체는 여러분이 제가 자주 언급하듯이 소위 인공지능 AI의 이름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고 특히 이 근래에 HBM 생소한 언어기입니다만 AI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조합으로 그런 AI 컴퓨터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명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메모리 분야의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뒤로 치지고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1등 기업이 된 것 그런 과정에서는 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사법적인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이 또 2심 재판을 두고 이제 격돌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특히 반도체 생산에는 전력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일부는 서해안에서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조달하고 또 다른 것은 풍력과 태양광을 여러분들 그 먼 거리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송전시설을 마련해가지고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이 풍력이나 태양광이라는 것은 일조량이라는 바람량과 같은 부분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해서 반도체 산업을 돌린다 그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고개가 갸우뚱 그래서 문정권 하에서 그렇게 서해안 일대에 태양광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풍력을 그렇게 육성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ai와 관련된 특히 경량 거대 언어모델 sllm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냥 slm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slm은 또 별도로 있고 경량 혹은 소형 거대 언어모델 이것이 이제 예상한대로 예상한대로 생활가전이나 모든 영역에 ai가 그냥 상용화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구나 그러면 이제 뭐 사회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나 통신 그런 체제들 이런 부분들이 큰 일자리 부분까지 큰 변화가 있겠네요 그 영역도 오늘 상시하게 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